탱탱 안탱크입니다. 제가 오늘 먹을 메뉴는 스시입니다. 스시 중에서 유명한 김수사에서 먹게 되었고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해 있습니다. 예약 필수고 이제 제가 먹은 메뉴는 런치세트 45,000원짜리 먹게 되었습니다. 아버지가 운영하고 아들이 전수받은 김수사 참 기대가 됩니다. 김수사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들어가게 되면 바로 앞에 다치석이 있는데 저는 스시를 먹을 때 무조건 다치석에 앉아서 먹습니다. 그래야지 셰프랑 소통하면서 먹게 되거든요. 지금 분지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이죠? 자 지금 따르는 간장은 유자소스가 들어간 간장입니다. 진짜 맛있었어요. 앞에 보이는 반찬하고 죽도 맛있었습니다. 자 이제 오마카세 코스 시작합니다. 먼저 앞에 보이는 조개국은 맑은국으로 참 속을 시원하게 해줬습니다. 이제 광어 같은데 앞에 종류들은 이름이 생각 안 나요. 알아서 검색하시고 알아서 보세요. 이것도 맛있었어요. 이것도 맛있었고요. 이것도 맛있었고. 맛있었어요. 오케이. 이건 연어인데 아주 부드러운 게 좀 평범했지만 괜찮았습니다. 평범한 된장국으로 목을 한번 죽이고. 이것도 맛있었습니다. 뭔지 진짜 기억 안 나요. 참치입니다. 참치 다 맛 알죠. 오도로 소금 뿌려서 줬는데 아주 좋았습니다. 진짜 맛있었어요. 이건 전복인데 전복 큰 것 좀 보세요. 참 싫어합니다. 재료를 아끼잖아요. 이게 진짜 맛있었습니다. 유자랑 소금을 뿌린 오징어인데 맛있었습니다. 관자 가리비 아주 좋았고요. 단새우 부드러웠고요. 고등어인데 시메사바. 일본어는 시메사바인데 이거 못 만들면 진짜 비린데 진짜 잘 만졌습니다. 안 비리고 맛있었습니다. 새우 큰 것 좀 보세요. 참 싫어하죠. 재료가 아주 좋아요. 45,000원짜리인데도. 참치. 아 미안합니다. 청어 맛기인데 청어도 못 만들면 진짜 비린데 맛있었어요. 대게살하고 대게 내장 비빈 거. 우니. 우니 참 좋은 친구죠. 카이센동인데 참치를 다져가지고 참기름 싹 해서 김에 싸먹으면 아 둘이 먹어도 참 맛있었습니다. 아 나고 한국말로 장어, 우동, 튀김우동입니다. 서비스로 하나 받은 참치. 그 다음에 진짜 맛있었던 서비스로 또 하나 받은 오징어 유자입니다. 사장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